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경찰청장이 과거에 근무하던 경찰서에 있는 곳을 방문해서 캠핑장에서 잠을 자다가 보고를 놓쳤더군요. 그래서 아마 늦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10시 15분의 1음 참사가 발생했는데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게 된 것은 자정이 훨씬 더 넘어서이죠. 그거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를 지금 보니까 쭉 이게 그날 참사 막을 책임자들도 시스템도 모두 다 잠들어 있었다. 이건 중대한 문제죠. 이거는 뭐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부 보고 시스템도 완전히 먹통이었던 겁니다. 휴즈 하에 있는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당신들 뭐하고 있나.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냐. 인파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냐. 도대체 기생충이 아니고 세금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뭔가 변화하기가 힘들 정도의 일인 거죠. 어떻게 공직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고위 경찰 공직자가 되게 되면 항상 뭐죠. 보고라인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뻗고 그냥 잠을 자든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치 않습니까. 생명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생명의 해외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이렇게 리젝트 됐네요. 참사 5분 만에 갔다 하던 용산서장은 50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대통령 시장 황 냉동이 와서 사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건 사고지만 그런 인파관리나 통제를 법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뭐 꿀릴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그래야 더 다른 곳으로 확전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청장이 캐핑장에서 잠을 자다가 보고를 놓쳤다.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밤 11시에 지침 경찰청 두 차례 문자 전화 확인을 못했다. 소방당국의 경찰의 15자리 대응 요청 이게 뭐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대응 10월 29일 날 본인이 근무하던 경찰 지역을 아마 찾아간 모양입니다. 월악산 등산 및 캠프장 투숙 11시 취침 11시 32분 상황 담당 간 보고 문자 받았지 미확인 52분 상황 담당 간 보고 전화 못 받음 이렇게 경찰청장이 통화가 안 된 겁니다. 30일 0시 14분 상황 담당 간 전화 통화로 참사인지 10시 15분에 발생한 사건을 0시 15분 11시 12시 1시 3시간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급히 이러면 상경해 가지고 경찰청 지휘부 회의 주제 분기가 빠져도 이만지만 빠진 게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참사가 11시 15분에 발생했는데 경찰청 상황 담당 간 문자를 보고에서는 확인을 못한 것이 11시 32분입니다. 그게 벌써 1시간 15분이 지난 겁니다. 11시 33분 경찰청 상황 담당 간이 전화해서는 못 받음 0시 14분 경찰청 상황 담당 간 전화 통화로 참사인지 이거는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네 용산서장이 세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는 못 특히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경찰대학 출신일 것 같은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공기가 빠져도 이만저만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기관절은